우크라이나 침공 24시간 만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네이로 측은 신속 대응군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오는 28일부터 학교 건물 밖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62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어제저녁 뉴욕시 지하철에서 50대 여성이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가 난방지원 프로그램 HEAP를 2차 긴급 지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이회가 뉴욕시 식당들의 옥회 영업 연구화에 첫 단계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부에서ion 뱅 missed a comprehensive 일 нос입니다. 18 Plaats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쿠 주지사는 뉴욕주가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난민들이 미국 내 최대 우크라이나 밀집 도시인 뉴욕으로 올 경우 이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은 바이든 행정부와 연계해 뉴욕주에서 피난처를 찾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호쿨 주지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이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트라이스테이트 지역과 전국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위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안을 발표하고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이민자 수백여 명은 지난 24일 메네텐 타임스코어에서 시비를 벌인 뒤 미드타운 일대를 행진하며 러시아 유엔 대표부까지 행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메네텐 이스티 빌리지와 브루클린 브라이튼 비치를 비롯해 5개 보로에 우크라이나인 1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지 첫 24시간 만에 사상자가 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내로는 서방의 제재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공격 목표를 현 정부 제거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집단 방위를 위한 신속 대응권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부 전복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에프까지 진군한 러시아군은 오늘 키에프 북부를 통해 러시아와 이어지는 도시에서도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광범위한 침공을 시작한 지 단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인 137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잔류 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키에프는 방위태세에 돌입했으며 인근의 비행장이 장악됐습니다.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신속 대응권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스톨템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화상 대면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키에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게 러시아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메시지와 수사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수십 년간 우리가 유럽에서 마주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우리는 대응군을 보유했다. 그게 우리가 이를 배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4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방어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가총 동원령을 선포하고 60세 이하 성인 남성들의 출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28일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교 건물 밖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다만 학교 건물 내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쉬는 시간이나 야외 체육 활동 등의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오는 28일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의 학교 건물 밖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다만 학교 건물 내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쉬는 시간이나 야외 체육 활동 등의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원 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국립학교는 안전 조치 덕분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남아있었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뉴욕시 국립학교에서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내달 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앞두고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주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주 전체 학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3월 7일부터 각 지역 학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보건국은 만약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군은 관련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 및 교직원은 교내에 있다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학교를 떠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관련해 5일간 격리한 학생 또는 교직원은 격리 6일째부터 학교에 돌아올 수 있지만 격리 후 6에서 10일 동안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코로나19 활동 지수가 위험 수준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되고 매우 위험 수준이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군의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스쿨버스 탑승자는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됩니다. KBTV 뉴스 홍천우입니다. 어제 62주년 뉴욕 한인회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회날 행사가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방위원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지역 잔치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회날을 축하했습니다. 홍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9년 전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와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뉴욕 한인회를 기념하기 위한 미주 한인회날 및 뉴욕 한인회밤 행사가 어제 저녁 6시 30분 네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창립 62주년을 축하하고 미주 한인인인 119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뉴욕 한인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여러 세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만나서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공원을 하시는 분들께 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기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거물 정치인 등을 비롯해 론 김 뉴욕 주하원의원, 린다 이, 줄리원 뉴욕 시의원 등이 뉴욕 한인 이민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앞서 1월 13일로 예정됐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가 확산세가 진정 공면에 들어섬에 따라 2년 만에 대면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행사 자리에는 300여 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400명에서 500명이 참석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행사에서 주제와 걸맞게 여러 세대를 아우른 한인 이민사회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홍천호입니다. 뉴욕 지하천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정부 차원의 노력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상은 아직 여전합니다. 어제 저녁에 낸 한 50대 여성이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무참히 공격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팡이를 짚는 한 남성이 한 여성 뒤를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뒤에서 두 번 여성을 발로 차더니 곧이어 망치를 꺼내들고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이 사건은 어제 저녁 11시 20분경 롱앨랜드 시티의 퀸즈 플라자역으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의 잔인한 기습 망치 공격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귀금속 등이 들어있었던 가방을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훔친 지갑을 가지고 퀸즈 플라자 사우스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뉴욕시 보건부의 선인 과학자 니나 로스타일드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늦은 밤 퇴근하는 길이었으며 공격을 받으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도착 시 머리에 외상을 입고 쓰러진 니나 로스타일드를 발견하고 곧바로 뉴욕 장로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녀는 두개골이 조각이 나는 골절과 열상을 입었으며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병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뉴욕시 정부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수백여 명의 뉴욕시 경관들을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내에 배치하는 등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 지 단 5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 남성은 체포된 이력이 없으며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용의자를 찾는 데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커 뉴욕 주지사가 저수득층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HAP는 최악해층의 교율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3일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6,500만 달러 규모 자금이 남아있다 발표했고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HAP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운 겨울에 뉴욕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2차 긴급 지원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가구도 소득 조건만 맞다면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방 설비가 차단됐거나 주요 난방 장비를 가동할 전기 서비스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경우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5,249달러, 연간 6만 2,983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소셜서비스 지역별 담당 부서에 직접 혹은 전화로 접수하여 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식당들의 옥회 영업을 연구화하는 첫 단계를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존인 규정을 바꾸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뉴욕시와 교통국이 설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야외 카페 형태의 옥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존인 규정에선 야외 카페 형식, 즉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옥회 영업은 맨하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라이선스만 있다면 옥회 영업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와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회 영업은 금지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존인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식당 5개 영업 연구화 조치를 한다면 지역별로 불균형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식당 5개 영업 연구화 조례안을 발의한 마저리 벨라스케스 뉴욕시의원은 이날 본 회의에서 브롱스 지역에선 아예 5개 영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곳도 많은 데다 오늘로써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통과시킨 셈이라며 위생이나 소음 문제 등 비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같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해서 9시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5개 영업 관리 권한을 시교통국이 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팬데믹 동안 식당 5개 영업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간만 부과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국제인권보호재단 뉴욕본부가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제인권보호재단은 지난 2007년 인도에 세계본부가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교육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인권 침해 근절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김성권 뉴욕본부 회장은 뉴욕본부에서 1차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과 사업은 최근 뉴욕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트리 고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매년 회원과 후원자들의 기금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모아 이세들의 교육과 미래에 투자하는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8명을 선발해 각각 상장과 1,000달러씩 총 8,000달러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4월 11일이며 자격은 평균 GPA 3.3점 이상 타민족을 포함해 포트리 고교 12학년 재학생으로 평소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해 리더십을 함양해온 학생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에세이, 성적표, 이력서이며 포트리 한인회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인사회에도 친숙한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전 뉴욕시의원이 뉴욕 주상원 17선거구에 출마합니다. 퀸즈 지역매체 QNS에 따르면 크라울리 전 의원은 지난 22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주상원의원 선거운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새로 채택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크라울리 전 의원이 출마하는 주상원 17선거구는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가 밀집한 롱아일랜드시티,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등을 포함합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텃밭이었던 릿지우드, 메스페스, 글랜데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뉴욕시의원 3선에 도전하던 크라울리 전 의원은 로버트 훌든 현 시의원과 대결에서 패한 뒤 퀸즈 검사장, 퀸즈 보로장 등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패했습니다. 현재 크라울리 전 의원 외에 주상원 17선거구에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민주사회당의 크리스틴 곤잘레스 후보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8일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책슨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면서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그간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된 소외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를 검증된 합의 도출자이자 뛰어난 법관이라면서 후임 물색 과정에서 나는 브레이어 대법관과 같이 법은 미국인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이해하는 후보자를 물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오늘날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헌법을 위해 복무할 임무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최고의 현인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9명입니다. 대법관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상원은 본격적인 인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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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환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의 늦어진 날씨 전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BTV 뉴스 나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 시판입니다. KBTV 뉴스 나인 마칩니다. KBTV 뉴스 나인 마칩니다. KBTV 뉴스 나인 마칩니다.